현역 미군 병사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양민 학살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하면서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온몸에 불을 찌르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SNS에 자신의 분신을 생중계한 이 미군 병사는 더 이상 집단 학살에 공범이 되지 않겠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화상이 심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최근 대세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실적과 주가 모두 최고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줄 절반이 지난해 22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아서 정규 채용은 물론 인턴십에도 인재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특히 SNS로 생중계된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건 일요일이었죠 지난 25일 이틀 전 일요일날 온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미군 병사가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과 양민 민간인 학살 등에 항의하는 그런 분신이었습니다 또 그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미국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 항의하는 미군 병사의 분신이었고요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서서 군복 차림으로 미군 군복 차림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요 이 소식은 라디오 코리아도 어제 속보로 보도를 했습니다 참 많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분신 자체도 충격적인데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그 장면이 전 세계로 라이브로 중계방송이 된 거잖아요 특히나 분신은 한국 아시아 쪽에서는 좀 볼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문 분신하는 거는 보기 드문 일이어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에런 부슈넬 25살 공군병사입니다 에어포스 공군병사고요 전화기를 자신의 스마트폰 전화기를 켜서 SNS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후에 전화기를 땅에다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전화기가 찍는 그 방향으로 가서 분신을 했는데 군복 차림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서서 전화기를 바라보면서 SNS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자신을 소개했어요 내 이름은 에런 부슈넬이고 미국 공군에 소속된 현역 군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나는 더 이상 집단 악살에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집단 악살에 공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매우 강력하고 극단적인 시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식민 지배자들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 극단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 액체를 꺼내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뿌려댔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서 타들어가는데 프리 팔레스타인 프리 팔레스타인 몇 차례 반복적으로 외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신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더라고요 그대로 지금 전 세계에 중계가 됐는데 본인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사망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는데요 가자지구 전쟁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미군 병사가 사망했다 어제 저녁에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 가족들에게 어제 상황을 알리고 있다 그런 발표였고요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린 후에 24시간 후에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도 이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는 간단한 말로 끝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온몸에 불이 붙어서 분신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애론 부슈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 영상 앞에서 라이브 영상 앞에서 준비해온 액체를 온몸에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휘발유였는지 아무튼 가연성 액체를 뿌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불을 붙였을 때 순식간에 온몸이 시뻘건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이스라엘 워싱턴 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이기 때문에 경비가 사망했어요 비밀경호국 SS 요원들이 무장한 채로 지키고 있었고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쪽에 양민 학살을 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총기를 겨누면서 애론 부슈넬에게 엎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서 이상하게 얘기하면서 군복 입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수상하게 보였는지 총을 겨누면서 엎드리라고 그랬는데 애론 부슈넬이 이제 불을 붙인 거죠 몸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막 비명소리가 나고 외치는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다른 비밀경호국 요원이 오더니 지금 필요한 건 총이 아니야 소화기 가져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또 SNS 통해서 들렸습니다 총 가지고 겨누지 말고 빨리 소화기 가져와라 이런 소리가 나왔고요 급하게 소화기를 가져와서 그때 또 소방관이 바로 또 달려왔어요 그래서 소방관과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함께 합세해서 소화기로 애론 부슈넬 몸에 불을 껐는데 이게 한 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1분 그러니까 한 1분 동안 불이 탄 건데요 그 1분 동안에 이미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그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니겠는데 애론 부슈넬은 어떤 인물이에요? 네 애론 부슈넬은 25살이고요 2020년 5월 이후 공군에서 현역 군인으로 근무해온 인물입니다 한 4년 정도 근무했고요 샌안토니오에 있는 5.31 정보지원대대에서 사이버 디펜스 오퍼레이션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사이버 어떤 방어하는 그런 작전에서 스페셜리스트로서 활약했고 메사추세츠 출신의 백인입니다 완전 백인이고요 평소에 온화한 인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친구들이 애론 부슈넬의 분신 이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평소에 매우 친절했고 젠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멍청한 공군의 꼬마로 불렸다 이렇게 추모했어요 아마 평소에도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자신의 이상이라든가 현실의 어떤 이런 불이한 모습에 참지 못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가장 멍청한 공군의 꼬마로 불렸다 이런 추몰했고 항상 얼굴에 미소 지으면서 어떻게 모두를 위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지 노력했다 그래서 25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지만 사이버 디펜스 오퍼레이션에서 일하면서 온갖 것들을 봤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의 양민 학살 또 여기에 미국이 끝없이 계속 동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아마 양심의 갈등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25살 나이에 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족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공식 성명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론 부슈넬은 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밝혔잖아요 더 이상 이런 집단 학살에 공범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을 외치면서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공식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역 군인이고 현역 미군인데 이렇게 목숨을 던져서 집단 학살에 공범이 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 미 국방부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수많은 미국인들과 세계인들로부터 SNS와 인터넷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겹쳤는데 어제 NBC 심야 토크쇼 레인 라인 윗 세스 마이어스에 출연했어요 그리고 토크쇼를 마친 뒤에 녹화를 마친 뒤에 사회자와 함께 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손에 콘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아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엑스라든가 인스타그램이나 수많은 미국인들 세계인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를 손에 콘 아이스크림 들고 얘기할 수 있냐 당신에게는 그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얘기냐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미군 병사가 집단 학살에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기 몸을 불사렸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콘 아이스크림 들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아 전쟁 뭐 이스라엘이 멈출 수도 있다 이딴 얘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까지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목숨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팔레스타인 사망자 숫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3만여 명 3만여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3만여 명이니까 실제로 얼마나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부상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7만여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수많은 어린이와 민간인들이 매일같이 이스라엘의 학살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 미국이 핑계지 사실 미국이 마음 먹으면 왜 이스라엘을 못 막냐 그런 글들이 수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겼다면 어떻게 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손에 콘 아이스크림 들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어제 많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엔비디아가 미국의 최고 직장으로 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스잇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미국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 화랑새 속에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지금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도 좋고요 주가도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본사가 이거 캘리포니아에 있죠 북가지로 산타클라라에 있는데 산타클라라 본사에 있는 젊은 인재들이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잇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나 봐요 그렇죠 꿈의 직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월급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월스잇저널도 보도했는데 얼마나 주나요 AI 반도체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수요는 남아 돌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AI 관련한 칩이 필요한데 이걸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너무나 돈을 잘 보니까 전 직원이 3만여 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연봉 22만 8천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월스잇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돈으로 3억 원이죠 3억 원 연봉 3억 원이면 한 달에 2,500만 원 달러로 치면 2만 달러 수준입니다 한 달 2만 달러를 직원의 절반 정도가 3만 명 중에 1만 5천 명이 2만 달러 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엔비디아가 지금 잘 나가는지 알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주식 가격이 800 오늘은 약간 떨어져서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780달러 이런 정도였는데 계속 지금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000비디아가 될 것 같다 1000달러가 되는 1000비디아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600달러 대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고급 인재들이 엔비디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급 인재들이 다 지금 엔비디아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월스잇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엔비디아 직원들이 스스로를 엔비디안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인이다 엔비디아 사람들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뿜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규 채용에 몰리는 건 물론이고 인턴십에도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인턴십 지원에 젊은이들이 인산인에 이뤄가지고 대학생과 초기 경력자 취업 플랫폼인 핸쉐이 데이터 집계한 걸 보면 올해 1월 엔비디아 인턴십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좀 공부 잘하고 뭔가 좀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제다 엔비디아로 몰리고 있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세우려면요 공장을 만드는 데만 2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강세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은 더 계속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 칩 생산에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물론 뛰어들고 있어요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뛰어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고요 당분간은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반도체 칩이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엔비디아 혼자 하니까 그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하려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 작년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지금 현재 1조 9779억 달러입니다 시총 그래서 올해 시총 2조 달러 돌파가 확실한 그런 상황이어서 얼마나 엔비디아 시대가 갈지 몰라도 당분간은 정말 엔비디아가 미국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